눈과 입 눈과 입 너의 눈과 입 너의 눈과 입 화났어 화났어 나의 놈 나의 놈 대길 모욕겜을 거수 이 세상은 내가 좋은 걸 거야 난 여기를 너무 쓰고 싶었어 내가 아덕한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얼굴이 좀 얼굴이 좀 아니잖아 왜 뽑아 아니 이건 원숭이 같잖아 아니 잘생긴 사람은 잘생겨나고 이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이거 봐 영원아 이거 봐 다시 가면 돼 다시 가면 되지 약간 뭔지 알지 너무 멀어 아니 컨셉 참지 마 잠깐 이러봐 깨물고 싶다 약간 이러봐 컨셉 좀 와봐 아 알았어 아 이건 잘났어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그날이야 딱 우리 데뷔 데뷔 4년 그렇지 그러네 4년 기념일 야 선물 받았어 4주년 선물 받았어 지금 행복하네요 네 뭐예요? 이거는 뭐 뭐예요? 아니 오늘 뭐 비즈음 다 준비해왔어요 제가 봤을 때 어제 작업실에서 강아지가 좋아하네요 막 좋네요 노래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나볼 뿐 바나볼 뿐 바나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여기서 맛있는 목격이 아우 좀 바쁘시 볼래 장사 잘 되는데 이모님 목소리가 어때 이렇게 네 저희 일단 조개고이 중자 하나 주시고요 하나 좀 많이 어머니 어머니 왜 왜 내가 불러드려? 컵이 없어가지고 이모님 네 뭐야 저희 물컵 좀 주세요 아 네 네 너가 불렀더니 아무 말씀 못하시더라도 주원이 내가 많이 불러왔거든 소지거든 이거 다 불러 그러면 다 불러 민폐요 그러면 안 될거니 이모님한테 전달만 돼야 돼 비율로부터 가야 돼 그렇지 이모님 예 이모님 예 뭐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셋에서 만원 이하 씩만 쓰자 혹시 이하지만 깎아져나 깎아져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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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 잡았소 어허 뭐ête 어이 그에서 이쁘게 하나 둘 셋 이거 제가 이거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음악방송에 출근길 출근길 때 한 번 입고 나갔다가 낚시꾼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 입어요 이 놈들 지금 벌칙의 상 아니냐고 벌칙의 상은 지금 나야 지금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다 근데? 아니겠지 당연히 그거 둘이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나도 심각해 오케이 오케이 야 왜 나 절로 가 야 왜 나 절로 가 여기 뭐 있어? 이거 뭐야 이거? 주원이는 본인은 매듭도 못 하시는데 정용 씨 주작은 매듭도 못 해요 주작은 그래도 펭이 돌렸어요 나 펭이를 옆으로 돌리는 사람 이게 무슨 정용아 주작이냐고 주작은 매듭도 못 해 총용은 원래 옆으로 걸어가세요? 아 주작은 말이 많으세요 어 바람이 바람이 마지막 아 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